자 아주 그냥 무대가 꽉 찹니다 자 그리고 어소화팀 또 한번 인사드리죠 어소화 한국의 첨위지의 열린아리 발막민 개념 맨 김윤여 씨 인사드렸고요 딘딘 이렇게 발랄 될 겁니다 가수입니다 결혼 후 더 이뻐진 아라운서 신하영 씨와 호돈한 매목 알미르토까지 함께 인사드립니다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딘딘 씨를 중심으로 강점 좀 가깝게 모이시죠 여러분들이 잘 나오시고요 가운데 기사님들부터 네 좀 가겠습니다 가운데 기사님들부터 멋진 모습을 받아보시고요 왼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시선을 왼쪽으로 너를 넘칩니다 약간의 해각선 너무 좋고요 자 고맙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각선으로 자 여기 다시 조금 앞으로 나오시고요 확실하시네요 네 네 기나 형 씨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네 자 가운데로 보시고 끝에 계신 유희상 씨부터 네 인사드렸죠 오늘 어떠신지 네 반갑습니다 어서와 한국을 처음에 합류하게 된 공복자들 이 프로그램 제일 욕심이 나서 예 파란하게 앉아서 BCR 보는 프로그램이 제일 욕심 나고 공복자들로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늘 시상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연대상에 난생 처음 참여해 봅니다 영광이고요 네 잘해서 MBC 프로그램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현 씨 말하옵니다 MBC의 상식은 네 처음 아닌가요? 올해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MBC의 시상식이 처음 왔고 맞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맛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딘딘 앤 딘딘 딘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어는 얼마 안 됐죠? 네 잘 안 됐습니다 네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3년째 왔는데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해서 한국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딘딘 앤 딘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잘 돌아갈 때 또 한 곳까지 시라윤 씨 네 네 MBC 연자대상은 처음인데 뭐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도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해서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얄맥도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다진이 저울이고 네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진단사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영광이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사실 들어가서 뭘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최대한 즐기고 네 연말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네 즐거움은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즐겨주시고 네 자리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복자들과 어서와 함께 천원위지의 멋진 출연자분들입니다 가운데부터 멋진 포즈로 인사드리고 자 왼쪽 한 번 더 가시고 네 오른쪽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을 도구한 5명의 오늘의 댓글을 받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